통금 많아. 저 걸로 빨리 돌아가셔야 합니다. 넌 사관이니 좀 늦기도 안 해도 괜찮지. 여사한테 범위한 물금차가 어디 있습니까? 빨리 따라오십시오. 통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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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 마마. 갑자기 나타나서 우릴 구해줄 이기사나 운검 안 데려오셨습니까? 통도! 그러면 혹시 대군마마가 알고 지내는 포도청이나 한성부 관원은? 응. 통도! 통금을 어기면 어떤 벌을 받게 되느냐? 원래는 장이 열 때인데 마마께서는 호패가 없으시니 아마 그보다 훨씬 더. 제가 나가서 시선을 끌테니 마마께서는 골로 도망가십시오. 방도가 없는 것은 아니다. 네. 월요한 밀회를 쓸 때 들었던 얘기인데. 반다! 이거 말씀이십니까? 반다! 마마. 저의 무험함을 용서하십시오. 되고 마마. 저의 무험함을 용서하십시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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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의 무험함을 용서하십시오.